오늘 저와 함께 시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인하씨 네, TVN 드라마 인연팡우 에서 또 남자의 그 대역 네, 어서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활동하면서 또 연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많아서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의 연기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함께 해주신 지금 S플러스의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 스타일리스트 혜정, 선화, 서현윤, 제이까지 고맙고 그리고 항상 아껴주시는 가족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정표 감독님 그리고 윤희일 감독님 감사드리고 항상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